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마음 다스리기 시리즈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비판에 대해서 분노에 대해서 또 우리 비교의식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교만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뤄보고자 합니다 작년 10월입니다 경제 전문지인 포브스가 특집 기사 하나를 다루었습니다 기업이 몰락할 때의 원인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런데 기업 몰락의 가장 큰 원인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오만함이라는 것입니다 잘 나갑니다 모든 것을 다 지금 가진 것 같습니다 시장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오만함이라고 하는 질병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업은 변화를 꾀하지 않고 그냥 현상 유지와 자기만족 속에 빠져 있다가 결국 몰락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예로 1920년대부터 세계 자동차 시장의 절대 강자로 군림한 GM, 제너럴 모터스를 예로 듭니다 2009년에 100년 가까이 전세계 자동차 산업을 이끌었던 GM이 파산 보호 신청을 하는 신세가 됩니다 세계 최고라고 하는 오만함에 빠져 있었습니다 기술 개발과 품질 혁신을 그들이 게을렀던 것이죠 여러분 잘 아시는 코닥 역시 마탄가지 아닙니까 카메라 필름 시장을 거의 독점하다시피 할 정도의 그러한 지배구조 엄청난 절대 강자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만함에 빠졌습니다 디지털 카메라가 보급이 되는 것에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하다가 또 고품질 카메라가 스마트폰에 장착이 돼서 나오는 부분에 있어서도 결국에는 이들이 적응을 못했습니다 2012년에 파산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이 오만이라고 하는 것 즉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목회자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위대한 설교자의 설교 역시도 한없이 무력화 시키고는 합니다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은 모든 목회자에게 있어서는 정말로 사표와 같은 분이십니다 정말 그렇게 살아생전 한 번이라도 저렇게 설교할 수 있었다면 그런 우리의 기준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분이십니다 지금 우리 한마음부 청년이 지금 이렇게 제가 소리를 지르면 거의 반응을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지금 이 어디까지 했죠 제가 지금? 스펄전 목사님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설교를 워낙 잘 하셔서 이분은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그러한 별명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이 스펄전 목사님께서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원숭이도 나무에서 떨어질 때가 있다 라고 하는 그 말처럼 하루는 주일 설교를 죽을 써버리고 말았습니다 얼굴이 화끈거리고 설교를 하는 자기 자체도 지금 너무너무 힘든 그러한 설교를 계속 이어나갔습니다 설교를 마쳤는데 분위기가 싹 하고 성도들의 반응도 이전과는 전혀 다른 냉랭함입니다 마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그날 밤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하나님 이거 무슨 일입니까? 하면서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해요 그런데 다음 주일입니다 지난주에 그 엉터리 설교를 보상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한 주 동안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자우를 토하고 자기도 정말 힘냈고 성도들도 반응이 너무 좋았고 설교 다 마치니까 오늘 설교 잘했다고 하는 으쓱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사람들도 역시 은혜 많이 받았다 칭찬을 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아보니까 웬일입니까? 놀랍게도 전에 했던 그 형편없는 설교를 통해서는 4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구원받았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멋지게 잘했다 생각한 그 설교로는 단 한 명도 주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러한 통계를 접하는 것이죠 여러분 베드로 전서 5장 5절을 보면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멀리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 교만에 대해서 전쟁을 선포하실 정도로 대적하신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그렇게도 이 교만한 자 교만이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싫어하십니까? 오늘 우리 본문을 읽었습니다만 이 본문의 말씀은 이사회 선지자가 당시에 세계를 재패하던 제국 바벨론에 대해서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했던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중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즉 1차적으로는 바벨론을 향한 말씀임과 아울러서 2차적으로는 그 바벨론과 같이 온 세상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 마귀에 대한 말씀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1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합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아멘 개명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금성을 의미합니다 비너스라고 하죠 영어로는 금성 그런데 이 금성 이 개명성은 다른 어떤 별보다도 아니 태양이 뜨는 것보다도 먼저 뜹니다 그리고 빛을 희미하게 밝힙니다 그래서 아침의 아들이라고 하는 별명을 개명성에 붙였습니다 마귀가 원래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천사보다도 더 영광스럽게 더 아름답게 다른 모든 천사가 부러워할 정도로 그러한 천사로 장조를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빛나고 으뜸가는 의미를 지금 하나님이 부여하셔서 너 아침의 아들 개명성이여 라고 마귀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가 하늘에서 떨어지고 나무가 베임받아 쓰러지듯 땅에 찍혀버렸다 말씀하십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13절 14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묻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너무 아름답고 너무 월등하다 보니까 교만해지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피조물의 위치를 벗어나 장조주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자기가 올라가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결국 반역하고 마귀가 되죠 이처럼 교만의 뿌리는 사탄 마귀입니다 모든 죄의 시작은 교만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타락을 보십시오 뱀의 모습으로 다가온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너희 하나님같이 될 거야 교만의 유혹을 던집니다 그 유혹에 넘어간 죄의 결과로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하나님이 평가하신 온 세상이 온 지구가 뒤엉켜버리고 뒤틀려버리고 피조 세계가 다 엉망진창이 되어버리지 않습니까 바벨탑은 어떻습니까 하나였던 언어가 분리되고 인류가 흩어진 것도 결국 교만 때문입니다 하늘까지 우리가 닿는 성을 쌓고 우리의 이름을 온 천하에 드러내자 이 교만이 바벨의 비극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사탄과 인간의 모든 반역에 뿌리는 교만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교만을 너무나 싫어하시고 교만한 자와 나는 전쟁한다 대적한다 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교만을 싫어하시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디모대전서 2장 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는 이라 아멘 이 하나님이 인간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 같이 모나고 부족하고 죄 많은 인간을 멸망하지 않게 하려고 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한 소망은 누구도 한 사람 예외 없이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불타는 소망이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 마음은 어떻습니까 먼저 예수 믿기 이전에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마음이 가난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드러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가난하고 부드러워져서 예수밖에는 없습니다 내 능력과 내 힘은 무능합니다 나는 의의가 없습니다 나는 구원받을 능력이 전무합니다 라고 하는 이 가난한 마음이 될 때에 그때 예수의 복음을 받고 나위하여 십자가 죽으신 그리스도를 내가 믿음으로 영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5장 3절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오 심령이 가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너무 잘났습니다 너무 가진 게 많다 생각합니다 스스로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과학적이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자기 머리를 신봉합니다 그래서 구태위원하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옛날 얘기야 이건 비과학적이야 비합리적이야 비이성적이야 라고 그렇게 내팽개쳐버립니다 시편 4절은 그걸 교만이라고 합니다 아기는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여러분 이처럼 사람들이 왜 하나님의 고귀한 선물인 예수를 믿지 않느냐 그 안에 교만함이 뿌리로 놓여있기 때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19세기에 남아프리카의 성자로 불리운 앤드류 머레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교만은 당신 안에서 죽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늘의 그 어떤 것도 심지어는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인 구원도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 안에 살아있을 수 없습니다 교만은 지옥의 전부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지옥이죠 결국 믿지 않고 당신 안에 있는 교만 만큼 당신 안에 타락한 천사들이 살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의 소원인 구원을 거부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교만을 미워하시고 대적하신다 자 또 왜 교만을 싫어하십니까 요한일서 4장 16절을 보면 하나님을 어떻게 읽었느냐 하나님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십시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을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사랑이시고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나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안에 사랑이 없다는 것을 사랑의 부재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대상 앞에서 결코 교만할 수 없습니다 누군가 두 커플이 지금 두 사람이 사랑에 빠졌습니다 누가 이끌어 갈까요 남자가 이끌어 갑니까 여자가 이끌어 갑니까 아니요 사랑에 덜 빠진 사람이 그 관계를 이끌어 가는 것입니다 잡았다 놨다 땡겼다 하면서 사랑에 퐁당 빠져버리면 여러분 그 앞에 자존심 없습니다 그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아기와 엄마의 관계를 보십시오 이 아기라고 하는 존재 앞에 사랑의 마음으로 충만한 모성애가 가득한 엄마는 자존심 없습니다 생명 자체도 다 내놓습니다 아무것도 아기 앞에서는 엄마가 가릴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연약한 존재인 아기가 자기를 사랑하는 엄마 앞에서는 가장 강한 존재가 되는 겁니다 아기가 그 밤에도 엥 한 번 울면 엄마는 잠이 못 뜨는 겁니다 일어나서 절을 물리고야 마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교만한 것은 하나님을 닮은 사랑이 없다는 것이기 때문에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마치 블랙홀과 같은 것이 이 마귀의 존재요 마귀를 닮은 그러한 교만의 사람의 모습이기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만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교만에는요 라인홀드 리버라고 하는 신학자에 의하면 네 가지 큰 울타리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지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그렇죠 많이 아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내가 뭐 좀 안다 하는 사람 이거 교만하기 일수입니다 두 번째는 권력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힘이 있고 권력이 있는 사람은 오만해지기 일수입니다 여러분 돈이 있다 이것도 권력입니다 돈으로 좌지우지하는 거죠 아름다운 미모가 있다 월등한 미모 이것도 여러분 권력입니다 사람들을 남자들을 좌지우지할 수 있죠 잘 생긴 연예인들에게 수많은 팬들이 몰려다니는 걸 보십시오 이 외모도 권력이에요 세 번째로 도덕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나는 너보다 깨끗해 이 교만입니다 마지막으로 영적인 교만이 있습니다 이건 우리들 크리스천이 제일 빠지기 쉬운 교만이기도 합니다 과거 유대인들이 선민사상에 빠져서 이방인들을 개라고 취급을 했습니다 하대했습니다 관계를 다 두절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나는 구원받았어 이게 하나님의 그 구원에 대한 감사의 차원에만 머물러 있으면 참 이것보다 더 귀한 표현이 어디 있겠습니까? 나는 구원받았어 그런데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들을 열등한 사람처럼 생각하는 것 심지어는 그 사람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저 마귀 같은 것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남보다 영적인 체험을 좀 더 한 사람들은 교만해지기 일수예요 성령의 은사 많이 받은 사람들 이 교만해지기가 참 쉽습니다 조심해야 돼요 많은 이단들이 바로 이런 영적인 교만에 빠지다가 이단이 된 것을 우리는 여기저기서 봅니다 자 그러면 교만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제 내가 수월곳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아멘 가장 아름답게 창조가 되었지만 교만의 결과 추락해서 가장 밑바닥으로 떨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교만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자문 16장 18절 너무나 유명한 구절이죠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은 폐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다 시편 94편 2절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세계를 심판하시는 주여 일어나사 교만한 자들에게 마땅한 벌을 주소서 아멘 희승이야는 다윗의 시대를 재현했다 할 정도의 위대한 통치자입니다 그는 국방을 튼튼히 하고 나라가 부강해져서 주변의 많은 국가들로부터 존경을 받은 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잘 섬겼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얼마나 그를 마음에 담고 있었던지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당신은 이제 이 질병으로부터 노연하지 못하고 죽을 것입니다 그 말 듣고 희승이야가 벽 쪽으로 면벽의 기도를 드리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죽으리라 예언하셨었지만 그러나 15년의 추가적인 인생을 덤으로 주십니다 그럼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하나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까 바벨론의 사신들이 죽다 살아난 희승이야를 정말 어떻게 살아났는가 또 위로하기 위하여 찾아옵니다 그때 그가 교만해집니다 이야 신흥 제국인 바벨론이 나를 아는구나 그 우주란 마음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의 병기고와 자기의 모든 내 탕고를 다 열어제키고는 자신의 화려함과 위대함과 자신의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드러내 보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징계하시죠 역대야 32장 25절 말씀 보니까 희승이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결국 훗날 바벨론 그 사신들이 본 그대로 그 모든 내 탕고의 보물들과 모든 병기들과 그 영광들이 다 바벨론의 침략으로 다 사로잡혀 바벨론에 옮겨가죠 자랑하는 걸 뺏깁니다 희승이야 앞에 있었던 우시아왕은 또 어떻습니까 역대야 26장 16절 보니까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곧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양하려 한지라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받았습니다 그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께 그 모든 영광을 돌려야 되는데 겉으로 보기에는요 우시아가 아주 하나님께 높여드리는 행동을 하고 있어요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이고 아주 경건한 향단에 자기가 재단에 들어가서 향단에서 하나님께 아름다운 향기 나는 향을 올려드린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여러분 얼마나 종교적이고 얼마나 경건하고 얼마나 하나님을 위하는 행위입니까 그러나 아니에요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해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향을 피워 올려드릴 수 있다 이 교만함이 종교적인 모습 경건한 모습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은 때로는 겉으로는 아주 종교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아주 거룩한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교만이 꽉 차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거룩해 보여요 겉으로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징계하시고 책망하시죠 독사의 자식들아 회칠한 무덤아 겉은 회칠해서 깨끗해 보이는 무덤이에요 봉분입니다 그러나 파보면 그 안에는 시체가 썩고 구더기가 우글거리는 그게 너희의 현지의 모습이야 라고 그들을 책망하십니다 하나님은 겉으로는 종교적이고 경건해 보이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과 같지만 실상은 교만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그 말씀을 대적하여 자기 멋대로 한 우시아를 징계하셔서 나병으로 그를 치십니다 이마에서부터 나병이 퍼져나가요 여러분 사람의 이마는 가장 먼저 보이는 곳이 아닙니까 인생 가운데서 하나님이 우시아를 철저하게 무너뜨리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 교회 안에서 겉으로는 아주 신앙이 좋은 것 같고 교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진짜 동기는 교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나 아니면 안 돼 이거 내가 해야 돼 너는 안 돼 이런 잘못된 동기로 일할 때 이 축복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대신에 그 안에 분열이 있고 충돌이 있고 문제가 난무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의 뿌리인 교만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세 가지를 우리 나눠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라 러시아의 황제인 니콜라이는 한 번은 자기의 군대에 진영 시차를 나갔습니다 이른 새벽에 그냥 평상복으로 남들처럼 입고 모자 하나 눌러쓰고 누구인지 모르게 그렇게 시차를 나갔습니다 여기저기를 돌아보고 이제 돌아오는 길이었는데 평소에 익숙하지 않은 곳이다 보니 길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앞에는 두 갈래 길이 이렇게 나있습니다 어느 길로 가야 될지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의 한 귀퉁이에 아주 거만해 보이는 군인이 배를 내밀고 그 일은 아침부터 담배를 콱 연기를 풍기면서 담배를 피고 있습니다 황제가 그 앞에 가서 군대에 예를 행하고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 군인이 아주 교만한 표정으로 담배 연기를 쫙 뿜으면서 그 손가락에 담배 낀 상태로 저쪽으로 가시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 하고는 이 니콜라이 황제가 그 길을 갑니다 그런데 문득 궁금했어요 이 사람 지위가 어느 정도 될까 그래서 돌아서서 왔습니다 실례지만 계급이 어떻게 되십니까 그러자 군인이 신이 낳는 듯이 말합니다 자네가 맞춰보게 상사이신가요? 그보다 높지 아 그러면 소위이십니까? 그보다는 높지 중위이신가요? 중위는 무슨 나는 대위야 대위 아 그러시군요 그리고는 다시 니콜라이 황제는 대위네? 하면서 자기 길을 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대위가 니콜라이 황제를 잠깐 그렇게 묻는 자네는 도대체 계급이 뭔가 그러자 니콜라이 황제가 말합니다 이번에는 대위님이 한번 맞춰보시지요 자네 일병인가? 그보다는 높은데요 자네 상병인가? 그보다는 높은데요? 그보다는 높은데요? 그럼 자네 소위네? 그보다는 높은데요? 그럼 중위야? 그보다는 높은데요? 이 군인의 목소리가 점점 떨리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사라져요 그럼 나와 동급이군 대위인가? 그보다는 훨씬 높은데요? 군인의 거만했던 허리가 구부러지고 말소리가 점점 딸립니다 그러면 당신은 계급이 뭡니까? 나는 이 나라의 황제네 그 순간 군인이 털썩 무릎을 꿇고 주저앉아 나를 살려주십시오 용서를 빕니다 니콜라이 황제가 말합니다 일어나거라 너나 나나 한가지다 이 천지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앞에서는 대위나 황제나 가릴 것이 없다 그러니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제부터 우리 겸손하게 겸손하게 살자꾸나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누구입니까? 우린 다 용서받은 죄인인 줄 믿습니다 이걸 잊으니까 자꾸 우리가 교만해집니다 내가 누군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교만한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기억한다면 우리는 교만의 덫에서 헤어나올 수 있습니다 사도바울 보십시오 비록 그가 예수님이 구세주라는 사실을 몰랐을 때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 교회를 이루는 성도들을 정말 잡아주기 위해서 다메색도상까지 그는 달려갔습니다 그러나 그 길에서 그가 예수님 만나고 거꾸로져 변화받고 주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된 이후로 그는요 어떤 위대한 크리스천보다 더 위대한 크리스찬 어떤 사도보다 더 위대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성경을 많이 기록했습니다 여러분의 걸친 선교여행을 하면서 수많은 교회를 세우고 그는 평생 지치지 않는 열심으로 주님을 위하여 헌신을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구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니까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했으므로 사도라 칭한 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로라 날마다 날마다 주님 앞에서 나를 돌아보니까 내가 아무리 열심히 뛰고 수고하고 내가 이렇게 교회를 세웠다 내가 자랑할 수도 있지만 내가 누군가 나는 교회를 빕박했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 아닌가 그러므로 나는 사도라 칭한 받기가 사실을 마땅치 않은 사람입니다 그는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요 그가 노년 이제는 원숙한 사람이 되어서 아무도 그에게 더 이상 시비 가릴 수도 없고 그는 정말 온 지상에 누구보다도 더 위대한 사도가 되어 있던 그 즈음 그런데 그가 로마의 감옥에서 생을 마감할 때쯤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이요 후배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쓴 편지에서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디모데 전서 1장 15조를 보니까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여 또다 죄인 중에 내가 뭐라고요? 괴수로다 내가 괴수로다 나는 사도 중에 낄 자가 못되 이 수준이 아니에요 더 원숙한 신앙의 사람이 되고 인생의 만련에 도달한 그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자기 자신을 매일 그 십자가 앞에서 살펴보며 받은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 내가 과거에 했던 그 악한 행동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데 용서받아 이렇게 지금까지 이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은혜에 사로잡혀 달려올 수 있었구나 그래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바울과 같이 은사만이 받은 분이 영적 체험을 놀랍게 하고 심지어는 삼층천에 올라가서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던 이런 분이 만약에 교만의 멸루간을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기독교 역사상 가장 악랄하고 가장 수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가장 수많은 사람을 지옥으로 이끌어가는 이단의 괴수 중에 괴수가 됐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자신이 누군지 알기에 그는 교만을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교만이 자꾸 마음속에서 싹 떠올라오십니까? 그 순간 여러분 원점으로 돌아가십시오 내가 누구인가 나는 구원받은 용서받은 죄인이다 이 사실을 고백하며 이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교만을 극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해야 합니다 대부분요 교만의 반대말은 겸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요 진정한 교만의 반대말은 감사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가 교만한 경우를 보면요 대부분 내가 소유한 것으로 말면 아마 교만해지기가 일수입니다 내가 가진 지식 내가 가진 돈 내가 키웠는데 너무 잘 자랐고 좋은 학교 좋은 직장 나온 우리 아들 딸 나의 미모 나의 가진 은사 나의 직장 내 남편 내 아내 이런 것들이 나를 교만함으로 그렇게 이끌어갑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소유한 그것을 허락해 주시지 않았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케이 도장 찍어주시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만약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리셨더라면 그거 내가 소유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셨구나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구나 감사하면 여러분 교만이 이어둘 틈이 없는 것입니다 교만하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순간에 내가 감사를 놓쳐버린 것입니다 감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하루강아지 법무서운 줄 모르듯이 부뚜막에서 올라가서 교만의 말을 막 내뱉고 교만의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이번도 또 설교 얘기인데요 설교를 정말 잘하셨습니다 설교를 그냥 자기도 딱 하는데 그냥 술술술술 나오고 성부들 반응도 좋고 막 그냥 너무너무 좋았어요 여러분 아시죠? 목회자들은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러면 제일 기분이 좋은 거 아시죠? 아까 2부 예배 끝나고 나서 제가 성가대 이렇게 3부 올라올 때 이렇게 통과해서 올라오는데 역시 타이밍이 좋은 분이 좋아요 목사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그런 말 또 누군가 하시더라고요 피식 웃었습니다만 하여튼 목회자들은 설교에 은혜 받았다면 너무 한 주 동안의 설교 준비에 노고가 다 봄눈 녹듯이 사라지는데 아 설교 다 마치고 나니까 역시나 어떤 여자 집사님께서 아우 목사님 오늘 설교에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순간 이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아도요 제가 설교를 마치니까 마귀가 제 마음속에 야 너 오늘 설교 잘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성도님들의 마음에 옥토밭에 준비를 해주셔서 말씀을 잘 받도록 해주지 않았다면 설교 아무리 난리법석을 쳐도 은혜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만한 마음이 슬그머니 올라오려고 하면 내가 가진 것의 출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주시지 않았다면 가질 수 없는 겁니다 그러므로 대신 감사해 보십시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럴 때 교만이 떠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겸손을 훈련해야만 합니다 방탕한 쾌락주의자에서 기독교의 성자가 된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의 첫 번째 훈계가 뭐냐고 나에게 묻는다면 나는 그 첫 번째는 겸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는 뭐냐고 묻는다면 두 번째도 겸손이요 세 번째가 뭐냐고 한다면 세 번째도 겸손이라고 나는 대답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겸손으로 보금을 받아들여 구원을 받습니다 겸손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게 겸손으로 주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원 22장 4절은 겸손과 여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겸손이라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공격은 최상의 방어라고 하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는 겸손을 훈련을 계속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겸손의 모범이신 분은 누구십니까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해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아멘 그렇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겸손의 모델은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하늘 보조 앉으셨던 분이 더러운 구유에 누우셨습니다 인간의 약한 몸으로 세상을 살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순간 하나님 앞에 겸손으로 복종하셔서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을 모범으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적인 욕망이 그것을 자꾸 방해하죠 교만이 자꾸 싹 틉니다 그렇게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예수의 영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교만이 싹 트고자 할 때에 그 교만을 꺾는 훈련을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여러분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겸손한 자를 높여주시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그렇습니다 교만하면 맨 밑바닥까지 하나님이 낮춰버리시지만 자기가 낮아지고 겸손해지면 하나님이 그의 권능의 능력의 오른손으로 높이 높이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경건의 이르기를 연습하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극치는 겸손입니다 왜요? 아무리 경건으로 경건으로 둘러싸였어도 교만하면 그 경건 다 한순간 사라져 무너져 내립니다 경건의 극치 경건의 알잡에게는 바로 겸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훈련 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일본에 가시면 MK 택시라고 있습니다 일본 최고의 택시회사입니다 한해에 지난 2014년만 5천억원을 이 택시회사가 올렸습니다 연매출 타임즈는 MK 택시를 서비스 세계 제일의 기업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밤길에 혼자 외딴 시골에 있는 여성분들 차타기 참 걱정되잖아요 그런데 MK 택시는 무조건 아무 거리뼈 없이 탑니다 너무 친절하고 너무 잘 섬겨주고 너무 서비스가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MK 택시를 설립하신 분들이 한국계입니다 유봉식 유태식 형제 이들은 독실한 퀴즈입니다 회사를 처음 설립할 때 그들은 기업 경영에 우리 정신을 무엇으로 삼아야 되는가 우린 성경에서 그 기업 정신을 찾자 그들이 붙잡은 말씀이 마가봉 10장 45절 이에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 우리 회사는 섬기는 회사가 되자 그래서 사장님들부터 직원들을 잘 섬겼습니다 그 DNA를 가지고 이 MK 택시회사의 운전기사분들이 정말 승객들을 잘 섬기고 최선을 다한 서비스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똑같은 경우에 우리는 MK만 탈 거야 MK 택시가 번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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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국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니 하나님의 말씀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아가니 낮아지며 그렇게 최선을 다하니 하나님이 그들을 높이 세워주시며 살아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증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는 교만 촉진 시대입니다 네가 너 자신을 피하려야 돼 너 겸손하면 밀리는 거야 너 자신을 드러내고 앞에서 나가야 되고 어떻게든 너가 남보다 낫다는 것을 증명해야 돼 세상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그렇게 우리를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전혀 다르십니다 네가 아무리 발버둥 쳐봐라 내가 너를 높이 세워준다면 네가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갈 수 있겠니 후유증 없고 부작용 없는 그러한 성공과 승리는 내가 너를 높여줄 때 너에게 찾아오는 거야 그리고 그 비결은 바로 교만을 버리고 겸손하게 되는 거야 오늘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과연 누구인지를 생각해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감사하며 예수님의 본을 따라 겸손의 발걸음으로 훈련하며 나갈 때 우리의 인생을 열어주시고 높여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갈 때 여러분 말씀 붙잡고 하나님 내 안에 꿈틀대는 정말 징그럽게 끈질기게 내 안에 올라오는 이 교만함을 주여나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주의 말씀 붙잡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내가 있는 것들 다 주님이 허락하셨기에 내가 가질 수 있었다는 하나님 그 생각 그 감사 놓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 닮아 나도 겸손의 띠를 띠고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이 능력의 오른손으로 세워주시는 인생들에게 해달라고 이 시간 잠깐 동안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장의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갑니다 하나님 우리들 교만함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풍부쳐 올라올 때 하나님 아버지 그 교만함으로 말이냐마 행황의 길이 소환 앞에 있음을 기억하게 하십시오 내가 누구인까 갖고 왔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걸 하나님의 주님을 다 부산으로 나갈 수 있도록 구하시오 하나님 아버지 교만함이 끊임없이 속부쳐 오르는 우리들 연약함 속에 오늘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내가 누구인가를 생각하며 용서받은 죄인 나를 주님께서 구원하셨기에 나는 여기 있다는 그 생각 또한 내가 가진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인한 것이라는 그 감사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 겸손의 띠를 띠고 훈련에 나아가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게 아여 주시옵소서 그래여 내가 낮아지면 스스로 낮아질수록 주님께서 높여주시고 흔들리지 않는 주님의 은혜로서 우리를 채워주신다는 그 사실을 경험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zwischen federal his 빠지 소 conteúdo